뭐? 그럼 너 대학은 뭐하러 들어갔어? 술이나 마셔 인마 용고도 안 할 거 뭐하러 기를 쓰고 대학은 들어갔냐고 인마 너 호성야씨 생각은 안 하냐? 그 자식이 너한테 끝까지 바르던 게 뭔데? 너 그거 몰라서 그래? 그래서 그래서 나 혼자 곧으로 돌아가라고? 그 자식은 그렇게 가버리고 넌 이렇게 살고 있는데 다만 다시 뛰라고? 그럼 기왕에 망한 거 다 같이 망하자고? 누구 줘오라고 그래 우린 다 농구 때문에 망했어 그 거지같은 농구 때문에 인생이 뒤집힌 놈들이야 그런데 이제 와서 나더러 다시 농구를 시작하라고 왜? 뭐 땜에 이유는 간단해 이유는 간단해 나나 호성이나 우리 한풀해줄 사람 이 세상에 너밖에 없으니까 여기요 여기요 오멧하나 더 주세요 여기는